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불꼴로드를 통해서 독일의 선진 헬스케어를 탐방하고 온 다켓팀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전공을 살려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라이프 로브 헬스케어 앱인 T.O.M.이라는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최종 합격 소식을 제가 전화하고 직접 듣게 되었는데 각자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은 힘을 감고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OTI는 지금 이순간과 수업하실 실감이 잘 받으러 왔습니다. 레아 트레이닝 랩에서는 환자별로 건강 정보가 담긴 칩이 있는데 그 칩을 운동 기구 같은 데 넣으면 그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 아니면 운동 횟수 그리고 또 식단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나라도 활용한다면 더 개개인에 맞춰서 재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단순히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농업, 연관되어 있는 동물, 지료제, 식물 지료제 이런 것까지 개발한다는 걸 보고 나는 좀 사실 놀랐어. 제약뿐만 아니라 제약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도 계속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토봇을 갔을 때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 손이 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재활 기구를 설치해놨는데 실제로 손가락이 없어도 여기에 칩이 달려있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 그런 시스템을 사실 우리나라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 예전에는 그냥 기술이 좋아지면 사람들도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지와 지원을 해주는 걸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꿈을 갖고 있었지만 약간 그때는 좀 막연하게 이런 걸 하고 싶다 정도였다면 로컬로즈를 통해서 진짜 선진 헬스케어를 직접 문서 체험해보고 견학을 해보면서 좀 더 저희 꿈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 헬스케어 하면 어렵다고 생각해. 우리도 처음에 가기 전에 그랬잖아. 근데 헬스케어는 어려운 게 아니야. 딱 한 마디. 삶의 전반을 향상시키는 거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 맞지?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뭐든지 도전해보려고 해. 삶의 전반이 많아.